자 23분 시작할게 우리는 생각하곤 했다. used to...하곤 했다. word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뭐라고 생각했었냐 뇌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했으면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은 바뀐다는 게 포인트겠지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사실이냐가 뒤에 나오고 이게 당연히 주제문이 되겠지 구체적인 뇌 회로는 잘한다 Grow Strong을 하면 이게 2형식이기 때문에 뭐뭐 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 잘한다는 1형식적인 해석이야 더 강하게 된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너무 명확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예 미리 형광펜을 칠해놓고 계속 할게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맨 끝에 한 번 더 반복이 돼 거의 똑같은 문장이 그는 설명한다 웰빙은 여기서는 웰빙이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 웰빙이 뜻이 많잖아 건강, 안녕, 행복 여기서 행복이라고 돼 있구나 행복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만약 누군가가 연습한다면 행복의 기술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잘 할 것이다 Be good at 이것이랑 똑같아 행복을 더 잘 해낼 것이다 그래서 연습 똑같은 말을 또 놔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가 사실은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너의 뇌를 더 감사하도록 편안해지도록 확신이 들도록 뭐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경험들을 어떤 경험? 감사를 편안함을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랑 아까 얘기했던 연습하는 것이랑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체크해 두고 그 다음 너의 뇌는 형성된다 생각에 의해서 너가 반복하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보이지? 반복이 바로 연습이야 더 많은 신경들이 점화될수록 그래서 이제 더 비교급 주호 동사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더 많은 신경이 점화할수록 그들이 활성화 될 때 뭐에 의해?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에 의해 또 반복이 나오지 반복에 의해 활성화 됨으로써 점화 되는 거야 그럴수록 더 빠르게 그 신경 세포들은 뉴런은 발전된다 신경의 길로써 그리고 그것은 유발한다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의 뇌 속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인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뉴런이 계속 점화가 되고 뉴런이 계속 점화가 되면 신경 경로가 그래서 신경 경로라고 되어 있더라고 신경 경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뇌는 계속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 볼 수 있어 고르 혹은 도날드 헵의 말에 따르면 신경 어떤 함께 점화하는 신경은 와이어 투게더 서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다는 게 이제 길이 생겨난다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점화하면 길이 생겨난다 연결된다 마지막 7번 이것은 매우 뭐랄까 격려하는 고무적인 전제이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습관을 더 행복해 뇌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 의미상 주어 투부종사 결론 말 그대로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해 내가 더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연습 반복 함으로써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현대 사회는 점점 역동적이게 되고 있다 역동성은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인 건 확실한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 사회의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동 가능성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행사하기 시작했다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뭐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는 게 역동성 유동성 선택 이게 다 같은 계열의 단어들인 거야 좋은 거 같지 그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방식 속에서 살지 않고 창의적이고 뭐 변화를 추구하고 이것은 가한다 도전을 어려움을 어디에 전통적인 역할에 사회에서의 전통을 깨는 거지 덜 명백하다 뭐가 덜 명백하냐 어떤 사람이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2가 빠지면 전혀 다른 단어야 commit suicide 그러면 자살을 행하다 이러는 것처럼 2가 빠지면 행하다 라는 동사랑 거의 똑같아 근데 commit to 하면 전념하다 be devoted 도 가능해 그래서 be devoted 2로 바꿀 수 있어요 be committed commit 은 수동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게 덜 명백해진다 이게 덜도 중요해 어떤 하나의 역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다이나믹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역할 어떤 사람이 타고난 역할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 인투가 있어야지 불안문이 되고 불안문이 되어야지 관계대명사 문법이 성립하니깐 인투를 잘 기억해 놔야 돼 어떤 때 대안이 실현 가능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을 고집하는게 덜 명백하다 괜찮지 그지 덜 기억해 놔야 돼 그래서 새로운 거 하니까 꼭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통제력 어떤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는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지고 있다 자 근데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이 24번은 초반에 있는 지문치고는 좀 어려워 글이 바뀌고 있잖아 글의 포인트가 바뀌고 있고 조금 뒤늦게 바뀌기 때문에 더욱 주제 파악하기 힘들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 사회의 역동성과 정체성의 문제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좋은 주제는 아니야 그것은 더 이상 거의 레디메이드가 아니다 레디메이드를 여기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레디메이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오히려 앞에 낫이 있으면 벗을 오히려 라고 해서 하면 괜찮아 무언가이다 발견되어 져야 할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 타고난이 옛날 거 발견되어 져야 하는 게 요즘 거 사람들이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 prescribed 여기서 규정된이라고 쓰여 있구만 규정된 사회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니까 왠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지 개색을 수동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가면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부과된 사람에게 실제 자아가 발견되어 져야 하는 저 밑에 어딘가에서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을 역할 정체성을 여기서는 가면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야 어떤 가면이냐 사람에게 부여된 사람에게 부여된 주어진 이라고 볼 수 있어 가면 어떤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어 져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사회적 전통 사회 전통적 정체성은 진짜 자기 정체성이 아닌 가짜 정체성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이 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두 번째 내용이었어 그래서 사회적 역동성과 정체성의 발견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만만치 않은 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문이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법 이 정도 Bessie Kermann은 태어났다 텍사스에서 92년에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그녀는 들었다 수동 뭔 말을 들었다 라이트 형제가 자 과거완료 시재 중에 한 시재가 3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과거완료 그대 첫 번째 비행기를 날렸다 소식을 들었다 들었기 이전의 내용이니까 그 순간부터 그녀는 꿈꿨다 그날에 대해서 그녀가 하늘을 나는 나를 꿈꿨다 야심찬 여성이다 그치 23살의 나이에 커마는 이사갔다 시카고로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종용법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사갈 수 있어 그녀는 이랬다 레스토랑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행수업을 위한 하지만 연결어 그녀는 여행가에다 파리로 비행수업을 받기 위해 왜냐하면 미국 비행학교들은 그때 당시에 받았기 때문이다 니덜노울이니까 둘 다 안 받은 거야 여성도 안 받고 흑인도 안 받았기 때문이다 21년에 그녀는 결국 첫 번째 흑인 여성이 되었다 국제 비행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했던 여성이기도 하고 흑인이기도 하고 그녀는 또한 공부했다 고개 비행을 유럽에서 그리고 동료부조 만들었다 첫 번째 등장을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되겠지 에어쇼에서 뉴욕에 있었던 여성 비행의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그녀는 영감을 주었다 다음 세대에게 오형식으로 쓰였네 추구하도록 그들의 비행의 꿈을 아주 심플한 26번이었어 여기까지